남송 중국의 통일왕조 송나라의 후기를 이루는 말 이에 대하여 송나라의 전반을 북송이라고 한다. 여진족이 세운 금이 유를 쳐서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1126년 송나라 수도 카이펑 개봉을 점령하고 휘종과 흠종을 포로로 잡아갔으므로 송나라 왕실의 혈통이 중단되었다. 이를 정강의 편이라 한다. 난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한 흠종의 동생 고종이 남중국의 이만에 도읍하여 남송을 재건하였다. 금과 화이하고 중국의 남부지역을 지배하였으나 1234년 몽골에 의하여 금나라가 멸망하자 몽골의 압박이 점점 심해져갔다. 1276년 마침내 몽골군에 의해 이만이 함락되고 1279년 A산 전투에 패배하여 9대 152년 만에 멸망하였다.